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이허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와서 요하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어색해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리고 적은 인원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어색하면서도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예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이 핑계를 들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배를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되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감동되는 게 있었는데 이번 여름 선교였어요. MST도 그렇고 국내 선교도 그렇고 MST는 제가 직접 선교팀이 줌으로 저와 함께 참여를 하면서 경험했던 거고요. 또 우리 국내 선교는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 주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줌으로 선교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놀래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때잖아요. 그냥 쉬어갈 수도 있는 때예요. 올해, 올해는 정말 어쩔 수가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 라는 어떤 이유로 선교를 멈출 수도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선교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줌으로 젊은이 교회와 함께 선교를 했고 올해도 줌으로 함께 선교하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은이 교회가 코로나 상황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젊은이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너무나 큰 감동이고 또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저는 대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염기창 선교사입니다. 이제 대만 파송받은 지 5년 차가 되었고요. 5년 차라고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선교지에 나가보면 5년 차 선교사는 그냥 이렇게 애기예요. 애기, 햇병아리.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선교사 모임하면 제가 커피 심부름하고 이러는 지금 5년 차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만으로 선교사 파송을 나갈 때 원래는 제가 나가려고 했던 지역이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었어요. 제가 중국을 계속 마음에 품고 중국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까지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제가 갑자기 대만으로 선교지를 이동해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솔직히 대만으로 가면서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대만으로 보내실까?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대만으로 보내실까?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갔다가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바로 중국으로 내가 가겠다 다시.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만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막 대만을 너무 막 사랑한다던가 막 대만 선교에 막 열정이 있다던가 그런 마음으로 대만을 갔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대만에 갔을 때 대만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대만 현직 교회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대만 현직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면서 대만 교회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아 내가 선한목자 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만은 지금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의 때 가운데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고 또 대만 기독교인들의 퍼센타이즈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만 교회가 부흥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두 갈래 길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막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그런 양적인 부흥 이거를 원하는 한 갈래 길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길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으로 부흥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 두 갈래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갈래 길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만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내가 비록 작은 자이지만 그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중국이 아니라 이곳 대만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대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대만은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이 한국하고 비슷해요. 거기다가 대만 교회는요. 아직까지는 대만 사회 안에 엘리트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협력 사역을 하는 저희가 오히려 그 대만 성도님들에게는 되게 안쓰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사 그리고 선교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시는 것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만은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오히려 대만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되게 극률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저 선교사는 그냥 해외에 잘 모르는 나라에 애들 셋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네. 막 이런 마음이 대만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도와주기보다는 그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극률히 생각하는 여겨주는 그런 초반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교회 시스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배 이런 식으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문서적인 것들 뭐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행사들 그런 것들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한국 교회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에게 점점 저의 이런 사역의 경험들을 강요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만 교회가 이렇게 수준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도움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본인들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그분들과 제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막 푸시를 했고요. 그분들은 우리는 그분들은 굳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완전히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의감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대만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정말 맞는 삶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회의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주변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막 저는 이번 주에 막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믿겠다고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어디 아픈 환자들을 신방 가서 기도해줬더니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막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함과 회의감과 그 모든 정말 어려움들이 제 안에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설교 요청을 선교팀에게서 받으면서 너무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연약함을 나눠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막 이렇게 여과 없이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팀에서 이번 저희 MST 주제가 10편, 46편, 10편, 10절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께 지체들에게 나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선교 첫 1, 2년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아웃이 돼서 완전히 녹다운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요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가만히 있는다는 의미.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이것도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오늘 왜 자꾸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그날도 이제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지요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공교롭게도 그 예배 후에 이제 저희 청년들 청년들 사무실을 이렇게 대청소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청년부 사무실로 갔더니 선배 되시는 이렇게 누나분들이 야 기창아 와서 여기 있는 소파 좀 이렇게 옮겨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전개가 상상이 되시죠. 제가 뭐라고 했을지 제가 그랬어요. 싫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제가 그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제자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된 자로서 살아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제가 그때도 막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하나님 저보고 선교 나가라면서요. 저보고 선교사 하라면서요. 근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불만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그 뜻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그 말씀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 전제가 뭐죠? 바로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아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시임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가만히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의 우리 선교사들의 워너비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구죠? 바로 바울 선배님이십니다. 바울 선배님은요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기 너무나 합당한 그런 사역들을 해내십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바다에 빠져서 죽을 그 상황도 많이 넘겼고요. 도적대를 만나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정말 가만히 있었던 사람일까요? 정말 바울이 가만히 있었던 사람입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업적을 이룬 바울은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의 바울서신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의 몸부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몸부림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가만히 있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빌리뽀서 3장 4절 9절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색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난 의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몸부림입니다 나의 의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내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이것이 바울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바울은 정말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잠재우려고 끝까지 가만히 있게 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지식을 가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대단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마음이 한결 같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열심으로 사역할 때 저의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정체되지 않겠다 하는 목표였습니다 내 마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첫 해와 그 다음 해 2년차까지 선교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염성교사 선교는 여기 선교지에서 사는 것이 선교야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잘 사는 게 선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 또한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저의 열심으로 저의 의로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매너리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익숙함 이었습니다 대만이라는 나라에 익숙해지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저의 육신은 열심히 정말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사역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의 육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커플들을 보면요 막 가슴을 미 쳐질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저들을 주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점점 그 문화에 익숙해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그 상황에 익숙해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익숙해지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한결같이 붙잡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열심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훈련시켜서 세운 성도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세운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세운 교회 내가 내 힘으로 세운 전해진 이 복음들 여러분 바울이 그것에 익숙해져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기에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잠잠하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한 선교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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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 살아갈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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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있는 이곳에 어떤 사명을 주셨어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이 선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열심이 앞서고 나를 미워하는 이들에 대한 미움이 앞서고 나를 핍박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앞서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정말 선교지 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지금 5년째가 됐어요 막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힘주면 안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내가 막 이 조급한 마음 앞서려고 하는 마음 때로는 누군가를 비교하고 열등감이 있는 내 마음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내려놔야겠구나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세 교정을 하러 갔어요 제가 이렇게 좀 거북목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목이 좀 나와 있어요 자세 교정을 하러 가서 막 뭐 이렇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막 목에다가 이상한 의자에 눕혀놓고 막 딱딱딱 하고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자분 한번 일어나서 차렷해보세요 이런 차렷했어요 그랬더니 어깨를 좀 더 펴시고 턱을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막 이번에는 어떤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오셔서 목을 막 뒤틀고 목을 막 꺾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환자분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 가슴 일어났어요 가슴을 좀 펴시고 턱을 안으로 집어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메인으로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이 좀 짜증이 났나 봐요 네 번째는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 환자분 어깨를 펴시고요 턱을 좀 안으로 넣어보세요 제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제가 한 3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어깨를 펴고 턱이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이거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본인 자세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깨를 폈는지 턱을 넣었는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좀 곧게 폈는지 좀 의식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이렇게 어깨를 펴고 목을 넣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환자분이 그걸 계속 의식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거를 좀 걸어 다니실 때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집에서 TV 보실 때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되게 마음에 웃음 좀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 너무 아는데 너무 어렵지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어려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참 많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죠 너무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때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뒤처지면 안 돼 멈춰있으면 안 돼 그러다 도퇴하고 그러다 뒤처지는 거야 계속해서 비교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넌 언제까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0편 46편 말씀 전체를 봤는데 1절부터 9절까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이 10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전쟁 중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분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고백들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어떠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때로는 내 마음에 나의 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점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같은 의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왔을 때 너무 힘든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왔을 때 과연 지금 나는 지금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계신가 과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신가 너무 조급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상황을 지금 내가 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지금 나는 가만히 있는가 잠잠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의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해야만 너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순간 넌 이미 삶 속에서 승리한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의 것들을 잠잠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추구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의의가 앞서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앞서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주님 압니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 주님 압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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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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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가만히 있게 하겠습니다 나를 잠잠히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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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것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잠잠히 있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요동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주님 되셔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 내가 만나는 그들 내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잠잠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요동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잠잠히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밟고 있는 그곳에 내가 밟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음을 입은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두겠습니다 내 의가 행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나의 육신의 정욕을 가만히 두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되셔서 일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 봉헌을 하면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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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있으며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있으며 주가 그립이 도움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 있으며 열망과 세게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맘 가여 성포와 피한 예수의 속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인하여 무고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은혜와 회복이 임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억류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극률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북한 땅에 보금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루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젊은이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셔서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젊은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하심이 주가 하나님 되신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